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편 도시개발법을 살펴보겠는데요. 237쪽이 있죠. 도시개발법은 거기에다가 6문제 출제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6문제가 나오면 본 시험에서 여러분께서는 최소한도 3문제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급이 한 2문제, 하급이 2문제, 상급이 2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하급하고 중급은 마치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3문제 이상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 238쪽으로 가서 보시면 도시개발법의 재정목적이 나오죠.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가라는 목적을 이 법 1조에 따라 규정해서 선언해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나오는 영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시행절차법이니까 그 절차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 입니다. 절차 우리가 이 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살짝 본 바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국토의 법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바로 도시군갈리교가 있었죠. 이 도시군갈리교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개가 있다. 그래서 정리한 바 있는데요. 6개 약자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개, 6개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개시수라고 하는 용도지역,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 4가 있었죠.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이 있었고요.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었죠. 1번, 2번, 3번과 5번, 6번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에 상세히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에 그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 정리를 했고 국토개법을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4번의 내용,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 도시개발사업은 그 절차를 바로 여기 도시개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특별법으로서 재정시행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는 약적으로 개발계획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도 미리 들어주십시오. 개발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을 한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남쪽에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런데 반해서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 중에서도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적용을 하기 위한 법으로써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는 먼저 그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만 바로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런 특정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바로 일반 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련 내용을 갖다 끌어다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적용순서를 좀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요. 238표에 보면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적으로 국토개발하겠다. 그 적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에서 바로 국토개법상 관련된 용어를 갖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걸 또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이제 재정목적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었는가. 238표에 보면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목리 증인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그 도시개발 사업을 보다 계획적 세계로 하도록 함과 동시에 바로 그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 논밭 야산에 있는 땅을 밀어가지고 예쁘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보다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때 조성할 때 적용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공공목리 증인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데 바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도시개발기관의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지주다. 소유자다. 때로는 이 토지를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수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권 등등 이런 재산권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23조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좌한다 해놓고 절대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해놓고 다만 공공 필요에 의한다면 바로 그 재산권 사이 제한과 그리고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때는 공공공목리에 자갑하게 행사하도록 또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또 이 보장된 재산권을 바로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보상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가는 바로 순수 자본주의 사이가 아니고 국민의 재산권을 일단 보장하되 전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럴 때 바로 법률대로 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수용과 보상을 하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재정 목적의 그런 큰 이념을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공직 중인의 이바지함을 먹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죠. 가볍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로서 용어의 정의로서 크게 이 법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이 법의 적용 대상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는 미리 그 장소를 지정 하게 돼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 무슨 사업이다고요? 도시개발사업.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의를 하시고요. 그래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게 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해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뜻이 뭐냐. 이 안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뭐냐. 바로 이 도시개발사업은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에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지. 바로 이 도시개발구를 지정하게 될 때 당시 원래 모습의 땅 원형지는 이렇게 전이라든가. 야산이 임야라든가. 아니면 탑이라든가. 그리고 도로가 있다든가. 그리고 잡종지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전이 있다든가. 또 임야가 있다든가. 야산. 그리고 원점이 살고 있는 집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대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대가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대부분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개발지가 주로 이 구역에 편입되어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필지의 땅 주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필지 모양새는 바로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는 이런 땅이 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서 보다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개혁적 그리고 그 체계로 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영하게 되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리고 다음주에 하게 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되게 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이미 기존에 도시가 조성되어서 운영되었는데 그 도시 안에 건축되어진 주택, 상가, 공장이 건축 사용한 지 보통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을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해서 그 안에 있는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이 그 기반설을 다 정비해서 깨끗하게 그 도시의 환경을 바로 정리하는 사업. 그래, 주거환경을 정리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 정비사업은 바로 기존의 도시 안에서 밀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의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미개발제와는 논밭야산을 찍어가지고 바로 밀어서 바로 새로운 도시를 쾌작하게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때 이 도시개발구를 정해서 이 안에 이제 시행자가 들어가가지고요. 엄청난 사업병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사업병을. 그래, 들어가서 이 땅들을 포코레인 이런 걸 동원해서 싹 밀어가지고요. 기반설을 다 넣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기반설이 있지. 도로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하면 공헌 같은 거, 광장 같은 거, 녹지공학,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 기반설을 합니다. 이런 기반설이 먼저 계획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필지, 맹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역을 하는 거죠. 맹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을 해요.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 부정형으로 돼 있는 이 땅들을 싹 기반설을 예쁘게 계획조로 넣고요. 딱딱 필지, 구역에서 정리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토지를 싹 밀어가지고 기반설을 넣고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정리한다. 과거에는 토지구역정리사업 그랬습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 이 말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구역정리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제 사업이 끝났다. 이 공사가 다 끝났다. 도시개발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법적 절차로서 중공검사를 받아요. 중공검사를 받아서 이 땅을 공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개발되어진 것들을 공급해요. 공급할 때요. 원진한테 다시 주면은 그걸 환지방식이라고 하고요. 종전 토지 대신 개발해서 땅을 준다. 바꿔준다 해서 이걸 땅직자에서 환지방식을 합니다.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이 사업시행자가 이 땅에 A꺼였다, B꺼였다, C꺼였다 등등. D꺼였다, E꺼였다 등등등. 이렇게 쌓아봅시다. 그때 이 시행자가 이 종전 토지 소자들 소유권을 그대로 보좌하고요. 공사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고 바로 사업을 끝낸 다음에 바로 이 중공검사 받고 검사 받고 공급을 하는데 공급할 때 원진한테 주는 겁니다.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해서 그래서 땅을 주는 방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환지방식을 합니다. 이제 A가 땅을 받았다, 이렇게 A가 받았다, B가 받았다 이렇게 받아갔다 합시다. 그러면 이 받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구역 안에서 법조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환지를 받아서 바로 적법 절차에 거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타적한 도시가 조성돼 나가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도시 발굴을 증여해가지고요.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땅지들, 땅지인들한테 일단 협의 매수하고요. 협의 양도를 안 해주면 법적 절차가 거쳐서 그네들의 소유권을 이 시행자가 취득합니다. 강제로 법적 절차가 거쳐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권리, 땅의 권리를 싹 넘겨받아요. 보상 처리하고요. 넘겨받아서 시행자가 그런데 한국토지지통사다 하면 이 자가 다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해서 토지구역정료의 예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검사받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합니다. 그 개발해서 만든 조성된 토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은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바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바로 팔아요.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서 팝니다. 그러면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적법절적을 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수용사용방식으로 합니다. 수용사용방식으로 해요. 그래, 이 더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더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요. 시행방식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지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용사용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용사용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 환지방식하고 수용사용방식을 섞어서 하는 혼용방식도 있습니다. 혼용방식. 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환지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주로 저 더시개발기관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조합을 더시개발조합이라고 해요. 그래, 이 더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만드느냐. 바로 이 더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그 더시발기관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네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해서 이 토지구역정리사업 끝난 다음에 다시 땅을 나눠갔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 도시발조합이라는 것은 또 환지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조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따 그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지금 그 수도권에 몇 간대 신도시 건설을 하고 여기저기 도시발굴을 정했죠. 문재인 대통령 산하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더시개발 3개 신도시를 건설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시발굴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소를 바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할 때는 더시발굴을 정해서 사업을 할 때 주로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수용상방식. 이런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소자들 이 시행자가 한국토지지동사다 그러면 그 시행자가 협의 매수에 들어갈 때에 땅값 서로 협상해서 결정합니다. 땅 주인하고 이 시행자인 한국토지지동사 이네들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해 가지고 가격 정한다면 이 매수금이 A 것이 A 것이 뭐 10억이 나왔다 이건데 그러면 10억을 다 받아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10억 중 일부만 이건데 5억만 현금으로 받아가시고 5억에 상당하는 것은 우리가 더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하나 줄 텐데 그걸 그렇게 받아갈래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래 일단 10억 대비 5억은 현금으로 주시고요 5억에 상당하는 것은 더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나에게 주세요 아니면 아파트를 건설해서 아파트 한 채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바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증서를 하나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더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주는 채권에서 그 채권 이름을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발행을 해서 주는가 발행을 해서 주는가 바로 수용상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 발행해서 줍니다.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한테 토지소자에게 주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에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시행자가 주게 되면 서로가 좋은 겁니다. 원주민 땅 주인도 일부는 현금 챙기고 일부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이죠. 원주민은 그 땅도 받고 현금도 받고 그리고 시행자는 그 보상금을 준비할 때 땅값을 준비할 때 절반만 준비하고 절반은 개발해서 주니까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주니까 약간 도시발사업할 때 자금 조달함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서 줬고 그래서 서로 윈인, 시행자하고 저 도시발기관에 편입된 토지소자관에 서로 윈인할 수 있는 게 토지상환채권 발행이에요. 이 토지상환채권은 아주 중요한 파트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채권하고요, 비교할 게 또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채권이 두 개 나오는데 토지상환채권하고요,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은 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받아서 돈을 들으면 사업합니다. 누가 이 도시발채권을 발행해 나올 수 있냐면 지방자찬채에서 시도사라고 하는 그 지방자찬채가 시도사라는 지방자찬채 지방자찬채장이 발행해서 팔아먹고 있는 게 도시발채권이에요. 이 두 가지 채권을 잘 비교를 해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발채권은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 문제는 필수 아니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따로따로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도시발채권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거 시행자가 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시행자가 발행할 때 바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따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 토지상환채권과 비교해서 역시 도시발채권 내 관련 내용도 세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나갈 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 그럴 때에 막아갈까요? 계획을 짜서 할까요? 계획도시를 만들려고 한 만큼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때 여기 보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개발계획이라고 해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이 만약 수립돼서 딱 고시됐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딱 고시했다 그러면 고시한 그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 계획도만 그 도시가 건설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따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한 계획을 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계획에서 약적으로 개발계를 한다.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확정고시야 이렇게.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개발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일종으로써 곧 도시군관리기하고 같은 거예요. 도시군관리기 이렇게 여섯 가지로 결정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지역의 이미 더 상위 계획이라고 하는 만약 이 지역의 광역계획권에 포함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저 계획들이 더 상위 계획이니까 저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계를 수립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한 이 개발계획은 누가 바로 수립하느냐 하면 이 도시개발국을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게 돼요. 지정권자가.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중요시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지정권자. 그래, 이 지정권자는 바로 시도사하고요. 그리고 대도시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안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이런 기초자치단청은 지정을 할 수 없고요. 지정을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청만 할 수 있어요.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대도시장은 자기 대도시대에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요청자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지정 요청자에는 바로 대도시장을,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하고 자치구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서 들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 시장과 군수는 자기 상업자인 도의사님한테 가고 도의사 팔도에 있는 시장군수는 도의사님한테 지정 요청서 내고요. 그리고 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한테 요청하고요.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 있죠. 그래들은 광역시한테 지정 요청서를 내서 지정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도시 발굴이고 지정권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토교통장이 있다. 그런데 지정을 요청하는 요청자는 누구냐? 바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이다. 자치구청장. 이 자들은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것도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할 때에요. 누구도 또 요청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 장관 중에는 20, 대한민국 장관은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중 한 명만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머지 장관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들. 에컨대 문화관광채입부 장관이 있다. 뭐 이름들. 이런 장관들은 또 교육부 장관이 있다. 이런 장관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해요. 이런 장관들은 지정을 직접 하지 못하고요.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요청. 지정님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할 때에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자기하고 그들 같은 국토교통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도시개발부 지정권자하고 요청자는 좀 잘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이 시도사라는 뜻은 말입니다. 시도사 뜻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시도사 시도사 엄청 많이 접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 1명 광역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6명 특별자치시장 세종 1명 특별자치도는 제주 1명 도시사는 8도 도시사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결라남, 북도, 8도 도시사에 따라 그래서 이 시도사는 광역, 자치단시장을 약조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총 17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국토교법에는 시도사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는데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시도사는 이 시도사 중 한 명이 빠져요. 특별자치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시도사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도사, 도의사인 이네들을 도시개발법상 시도사라고 하고 특별자치시장인 세종시장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장은 도시개발법상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시라고 하는 그 장소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 신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여서 세종시라고 하는 그 도시건설차 다른 특별법, 행정중심복합투시라고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 지금 구역지점에서 세종시를 건설 중에 있으니까 그 세종시 안에다가 또다시 세종특별자치장이 도시방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느냐.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장은 도시개발법상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시도사는 바로 서울특별시장, 6대광시장, 제주특별자도사, 8도에 있는 도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시도사 뜻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도사가 자기네 관악역 내에다 도시발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도시발을 주장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당에다 지정한다면 서울특별시장에 지정하는 겁니다. 저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에다 지정한다. 그때는 바로 부천시는 50만 이상인가. 아무튼 대도시면 그 대도시장인 부천시장에 지정하지만 부천시장이 아닌 그 50만 미만 밖에 안 된다. 인구수가. 그러면 경기도사가 지정권 행사하죠. 그때 이 부천시에다가 다 지정한 게 아니고 또 서울특별시장에다가 다 지정한 게 아니고 양쪽의 땅에다 걸쳐서 이렇게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의 땅에다가 도시발을 주장하고 이렇게 걸쳐서 정하게 됐든 바로 서울특별시장하고 여기가 부천시가 50만 미만 시다. 그러면 바로 이 경기도사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만나가지고 지정할 자를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가 만약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발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냐. 국가가 도시발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인 장관들이 요청할 때.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의장이라든가 정부출용기관의장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가 밀접한 건을 가지고 지정을 제한할 때. 그다음에 이제 금방 이 시도 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천재지병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해야 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 나오는데요. 이 5개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자는 바로 이 도시발사업을 증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바로 밥에서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총 자격이 있는 자가 11명 있습니다. 11명. 11명 중에서 바로 하나를 찍어서 시행위를 투표해요. 이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를 우리는 먼저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자들이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자격이 있는 자 중 이 도시발급을 증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선택해서 딱 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대요. 그 시행자를 바로 될 수 있는 자들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걸 좀 보고 넘어봅시다. 저기 뒤에 있는데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몇 페이냐 하면 2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258페 보면 도시발사업 시행자 해가지고 시행자 지정 원칙에서 도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호자 저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11번까지 쫙 있죠 오른쪽까지 이 11명 중에서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 도시발사업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환지방식. 환지방식을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는 5호에 있는 토지소자. 여기에 있는 토지소자들. 이겁니다. 또 이 토지소자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 시행자가 되신 자가 11명이 있는데 그 11명 중 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또 이 토지소자들이 만든 조합. 이 자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낸 것이 원칙입니다. 지네들이 권리관계를 조정할 때 더 원만하게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이네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낸 것이 원칙이에요.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바 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먼저 1번 국가 지방자찬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구나. 2번 6명 공공기관이 있구나. 이 6명은 누가 만든 거냐면 국가가 만든 겁니다. 국가가 만든 건데 그래서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오죠. 한국토지지통사 한국수정구사 한국농어총구사 한국관광구사 한국철동구사 그 다음에 바로 비범 매입 공공기관 이 정도를 보세요. 그래서 이 6명을 공공기관이라 하니까 이 공공기관은 누군가 그걸 6명을 좀 잘 머릿다 새겨야 되겠습니다. 6명을 기여할 때요. 3번째 글씨에 따라 똥을 쳐봐요. 한국토지지통구사 할 때 토, 한국수정구사 할 때 수, 농어총구사 할 때 농, 관광구사 할 때 관, 철동구사 할 때 철, 매입 공공관은 매해서. 그래서 토, 수농, 관철, 매 이렇게 좀 머릿다 넣고요. 3번 보면 정부 출연기관 있죠. 이 정부 출연기관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기업, 국가철도공단 하나. 이 국가철도공단은 아무 곳에서 사업할 때 시행자취증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가로 안에 있는 말 눈여 보셔야 돼요.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취증을 받을 수 있다 꼭 받으시고. 니은, 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배달은 국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것도 줄 겁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어디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만 시행자취증을 받을 수 있냐.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시행자취증을 받아서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시행자가 된다. 받으시고. 4번, 이 지방자찬체가 만든 공사가 지방사죠. 그래서 이렇게 4명, 국가, 지방사 차차 하나, 공공기관 6명, 토순원, 관찰매, 정부 출연기관 두 가지, 국가철도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지방사. 이 1번부터 4호까지를 편의상 우리끼리 공공사업 시행자를 합시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구나 하나,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같은 말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약적으로 국가, 지방사찬체,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사할 때. 그래서 국지, 전공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나오죠. 5호 보면, 5호는 중요하니까 중요표. 더시개발교 안에 있는 토지 소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토지 소자지, 건축물 소자 아니다. 더시개발교 내 토지 소자라면 시행자가 자격이 있구나.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6번 중요표. 더시개발교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가로 건너떼버려요. 토지 소유자가 더시개발을 위하여 산립한 조합. 거기까지. 그래, 여기. 더시개발교 안에 토지 소유자가 더시 재개발이 아닙니다. 더시개발을 위하여, 그것도 떠나면, 더시개발을 위하여 산립한 조합. 이걸 약적으로 더시개발조합 그래요. 더 약적으로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은 더시개발구역 전부를, 이 더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만 시행자증을 받느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되고, 수용산 방식, 혼용 방식을 할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7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원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식으로 많은데,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은,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팔당 때문에 상류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자연환경 보정권을 묶어놨습니다. 자연환경 보정권을, 자연환경 보정권을, 이렇게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그 말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예호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때 법인에 따뜻하게 봐요. 그때 법인은 학교법인, 공장법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공장법이 있었다, 학교법이 있었는데, 그게 수도권이 아닌 저 비수도권을 이전해서 학교 새롭게 건설한다, 공장 새롭게 진다, 그때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의 수반되는 기반세를 조사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9번, 건설산업기본표는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면을 받는 등 개발기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정도는 보시고. 그 다음에 9-2,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그 정도만. 그 다음에 10번, 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바로 시행자 지정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시된 그런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은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그 일정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뭐 그건 가볍게요. 부동산투자회사까지만 딱 잘라서 봐두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그까지만. 그 다음에 11번, 1호부터 9호, 1호부터 9호가 쭉 있었죠. 1번 국가부터 9호가 저기 있었죠. 그리고 9-2, 1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 자들이 바로 더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을 가지고 출자했어요. 즉 위에 있는 친구들이 출자해주고 만들었다. 그걸 공동출자 보냈는데 그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와 같이 더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총 11명이 있구나. 뭐 9-2까지 하면 12명으로 나눌 수 있지만 번호로 생각하면 11번까지 있구나. 그래 앞으로 더시개발법을 공부할 때는 더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 11가지가 있다. 11가지를 다시 바로 나눠보니까 공공시행자인 국지종국이 있고 그 다음 민간사업시행자인 민간시행자였죠. 민간시행자 바로 5호부터 쭉 15호까지 있었습니다. 민간시행자 그리고 공동출자 부분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딱 머릿속에 연상을 좀 해놔야 앞으로 더시개발사업을 공부할 때 연결이 수월해집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휴실을 자고 다시 저 앞에서부터 쭉 체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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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